OK 안녕하세요 무선모의 아시아프입니다. 조성기만 보냈습니다. 이미 GT3V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GT3V를 딱 보내시고 차만 29만 9천원에 배터리하고 연료만 구매하시면 되겠구요. 제품이 지금 약 10통 이상을 떼고 주말에는 비가 왔잖아요. 그리고 어저께 월요일날은 조금 바쁘잖아요. 그래서 세팅이 제대로 안 돼서 오늘 세팅이 제대로 해서 보내드리려고 마지막 종영을 찍습니다. 자 이 동영상 이후도 계속 동영상 찍을거구요. 지행 동영상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동은 요렇게 버터 만들면 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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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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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